금잔디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잔디 잔디 금잔디 금잔디 인사드립니다. 잔디씨 올 줄 알고 내가 오늘 옷을 금색을 입고 왔잖아요. 그러니까요. 깜짝 놀랐어요. 어쩜 이렇게 봄이 확 온 듯한 느낌으로 아주 연두 빛깔 잔디 색깔로 이렇게 옷을 쫙 입으셔가지고 드레스코도 마음에 들었어요. 아 그래요? 뭐 겉만 아니고 속까지도 다 로아색으로. 아니 웬일이야. 그만큼 금잔디씨를 사랑한 나라. 아 감사해요. 저도 배동성씨 사랑해요. 아니 요즘 정말 바쁘다 바쁘다. 정말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 중에 넘버 원 금잔디씨가 이렇게 또 신나는 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요. 아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또 금잔디를 이렇게 이런 부대 또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정말 매력 많지 팔방미인. 딱 맞는 것 같아요 금잔디씨. 못하는 게 없잖아요. 노래면 노래. 아 그렇지 않아요. 연기면 연기. 리포트면 리포트. MC면 MC. 네. 요즘 심사까지도 뭐. 아니 뭐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또 주시는 기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동성 오라버니처럼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운 좋게도. 아니 진짜 대한민국 남자. 모든 대한민국 모든 남자를 다 오라버니 시켜버렸잖아요. 그러니까요. 저만의 오라버니가 안 생긴다는 게 문제인 거죠. 아니 그거는 너무 많은데 한 사람 갖고는 모자란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올 수도 있어요. 제가 욕심이 많은 지금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한 오라버니의 사랑으로는 안 되니까 많은 전국의 오라버니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잘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때문에 제 사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. 자 여러분 오늘 신나고서의 주인공 금자한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. 자 금자한대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 또 삼행시 아 나 정말 혹시 저 cd 혹시 있어요. 아 준비했죠. 준비했죠. 이번에도 신곡이 나왔거든요. 신곡 cd를 우리 저 금자한대 씨에게 부탁해서 10분 정도 저희가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cd 필요하신 분들 단문 50원 사진 포함 창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977로 문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